한 번, 두 번 데치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어요.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이건 다 먹을 수 있고요. 세 개, 네 개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냥 입에 들어가면 끝이거든요. 싹 들어가면 끝! 솔직히 좋아하는 별명은 채천지에 한 개 있고요. 안 좋아하는 별명은 대륙.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룰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번역은 최고 안 좋아요. 진짜 제일 안 좋아해요. 벤치를 타고 싶었는데 지금 타고 있어요. 더 이상 차 잘하는 거 없어요. 소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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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아 소카 부름? 신기하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. 대륙 운전도 아니고 이건 제가 운전해서 차 없으면 차 불러서 운전면허증 다 입력되어 있겠다. 차 갖고 도망갈 일도 없겠다. 카도 별도 돼 있겠다. 택시 부르는 것보다 싸게 치면 싸게 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술은 안 먹어야 됩니다. 일단 집이 많으면 택시 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가 직접 차가 여기까지 오니까 부르면 오는데 그냥. 택시는 좀 타기 싫고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가야 된다. 그러면 소카 부름을 이용해 주세요. 한번 해보고 안되면 댓글을 달아. 댓글 썰벌합니다. 확인! 하하하하 이거 뭐라고? 이게 봉준인하고 이거. 속카? 저거다. 쏘워카 날아오냐 쏘워카 이러면 잘 지는 것 같아 쏘워카 어! 열렸다 이 안전벨트에서 뽑혀줘야 돼 새 차야 8000km밖에 안 탔어 8000km 안녕 나 간반 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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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팀 동점 9회 말 주자 만루 투하우스 상황입니다 투스라이크 3볼 투쓰리 비벼 관 히 한 번 부정 꼬이 이